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자유 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자유 잠깐 복습하고 계속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죄의 본질은 자기 주장 의지라고 했죠? 우리 선악가에 대한 말씀을 봤어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하셨는데 하나님 가취 될 거야 라는 뱀의 꼬임에 넘어가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그 의지가 바로 죄의 본질이에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하죠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된다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자신의 본연을 우리가 알 수 없는 단절이 일어나게 되죠 그 결과 나타나는 현상은 뭐죠? 하나님과 단절되고 자기 주장 의지를 가지고 선택해 나가는 게 자범죄예요 실행죄예요 결국 죄의 삭제는 사망인데 우리 스스로 그 사망의 길을 벗어날 수가 없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구원이 필요해요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냐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저번 주 말씀을 나눴어요 극휼이라는 단어 기억나시죠? 극휼 극휼이 무엇입니까? 아이를 뵌 어머니의 자궁이 정말 그 아이를 품고 해산의 고통에 수고를 하는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에베스 2장 5절과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와 함께 살리셨고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살리셨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은 오늘도 우리 일으키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일으키길 원하시며 언제까지요? 그날과 그 실은 알 수 없지만 마지막 그날까지 하늘에 함께 앉히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가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보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아시는 거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은 뭘까요?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에요 죄를 넘어가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죠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선택을 하세요 복음, 죽음, 십자가 이 죄,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될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소식,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에게 이 좋은 소식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게 너무나 좋은 소식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약에는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좀 보길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십자가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수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는가 구원의 문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공의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약에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았는가 1년에 한 번씩 속죄 제사라는 걸 드립니다 대속죄일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양을 데리고 와 염소를 데리고 와요 이 그림처럼 그러면 그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그림은 죽임을 당한 양이 있고 광야로 보내는 양이 있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막인데요 성막 안에는 여러분 몇 가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양을 잡아요 양을 잡는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 휘장이라고 하는 곳에 커텐을 들추고 휘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자 지성소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느냐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피뿌리는 예식을 하게 돼요 그 말씀들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장 1절과 2절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괴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휘장 안이래요 이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죠 휘장 안 자 속죄소예요 속죄소의 뜻은 뭐냐 죄를 속해 주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속죄소 앞에 아무나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빛이세요 우리는 어둠이고 어둠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가면 아론의 두 아들은 누구였냐 제사장의 아들이면요 제사장의 신분이거든요 자 제사장의 구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 있는 모습으로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다가 아론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사건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싶어도 오실 수 없었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그는 또 수송아재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소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재의 피를 행한 같이 그 피를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선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 송설을 위하여 속죄소와 지 송설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안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제 대제사장 앞에요 아까 그 그림처럼 염소를 데리고 오자 양을 데리고 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정가라고 해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염소와 양이 뭐가 되는 겁니까 대속물이 됩니다 그냥 흠이 없는 그런 염소와 양이 뭐가 되는 거예요 대속물이 되는 거예요 정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죽여요 자 죽인 다음에 금대접에다가 피를 받습니다 피를 받아서 어떻게 하는가 휘장을 올려서 여러분 아까 그 그림 기억나십니까 휘장 커텐을 올려서 속죄소 위하 속죄소 앞에 일곱 번씩 뿌리는 거예요 이 뿌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피를 보시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1년에 한 번씩 들여지는 제사 속죄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관계들을 유지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16장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한 번 합독하겠습니다 그 지성소와 회막과 재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선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이게 무슨 말이냐 두 염소가 있었죠 하나는 속죄소를 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잡아서 죽여요 근데 또 한 마리의 양이 남지 않았습니까 이 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염소는 똑같이 정갈을 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보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사인인지 아십니까 이 속죄소 제사는요 어떤 의미인가 제사장이라도 하더라도 여러분 밧줄을 묶고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여러 가지 정결 예식들을 해요 그리고 방울을 달아요 휘장을 이렇게 들추고 속죄소 앞에 나아갈 때 금대접의 피를 받아다 나아갈 때 방울을 단 여러분 밧줄을 가지고 들어가요 묶고 들어가요 왜요?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죽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면 죽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안으로 사람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밧줄을 잡아 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옆에 나아가는 건 두려움이었어요 죄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속죄 제사가 끝났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광야로 보내진 이 염소를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속죄 제사가 맞췄구나 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여러분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로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히브리스 9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흘림이 없은 즉 사면입니다 죄의 용서라고 하는 건요 재물이 필요한 거예요 피흘림이 필요한 거예요 피흘림이 없이는 사면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속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정가된 그 염소는요 이제 그냥 염소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정가된 거예요 정가된 그 염소를 뭐라고 한다? 대속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신 속해지는 재물이란 뜻입니다 마가복은 10장 45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아세요? 대속물로 오셨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구약에 1년에 한 번씩 매년 속제 제사를 드렸던 그 재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소식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음입니까? 기쁜 소식입니까? 공의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선택하시고 결정하셔서 진이 우리를 위해 대속물로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출애극기에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었죠 출애극팔 때 장자를 죽은 사건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나눴을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집에 누가 사느냐가 기준이 아니라고 기준은 뭐예요? 피예요 피 내가 어떤 사람이냐도 기준이 아닌 거예요 내가 누구냐도 여러분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의 보혈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보혈이 예수 그리스의 그 보혈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을 좀 초청하길 원합니다 어떻게 초청하길 원하냐면 누구나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드리는데 나의 컨디션?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어떤 죄인이냐? 여러분 그건 기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보금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너가 기준이 아니라 바로 그런 너를 위해 흘린 나의 피가 기준이다 언약의 피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 말씀으로 확인할까요? 출애극기 12장 12절부터 13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오므로 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물이 되어주시는데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건 뭐예요? 내가 누구냐가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옆에 나아갈 때 자꾸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온전하지 못한데 난 아직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그거 아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복음은 좋은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고 무엇인가를 잘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그때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서 이 복음을 경험한 자들에게는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였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런 나를 위해서 이미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던 거구나 여러분 사단은 어떤 생각들을 우리에게 주겠습니까? 넌 자격 없어 넌 이렇잖아 넌 이렇잖아 여러분 그건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가 분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예요 십자가의 능력이고 그래서 그건 자유인 거예요 2사 53장 6절의 말씀을 나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리템 같고 우리가 한 것은 뭐예요? 각기 세길로 간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영호와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모두의 제약을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 담당시키셨던 사실입니다 제가 그림을 찾다가 이 그림을 보는데 참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자세히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분노를 막 하는 거예요 사실 그 분노당함은 우리가 받아야 될 분노당함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이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인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가장 저주받은 자가 받아야 되는 벌이었어요 우리 죄 때문인데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인데 예수님이 그 수치와 그 모든 것을 당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전수 1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금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의 보배로운 피로 된 동물의 피가 동물의 피가 아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드려야 되는 그 한계를 뛰어넘으신 거예요 이제는 매년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진이 제물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진이 대속물이 되신 거예요 보혈이라는 말 쓰죠 우리가 보혈 그게 바로 이 뜻이에요 그리스의 보배로운 피 보혈 그래서 보혈은 능력인 거예요 십자가는 능력인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함을 받았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고린도서 5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를 우리를 위해 죄가 있게 하신 것은 그리스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었죠 아론의 아들이라 해지라도 갈 수 없었잖아요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의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존재라고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네요 마태복음 27장 50절과 51절 말씀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신다 이에 성수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져요 여러분 아까 휘장 보셨죠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휘장을 들추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그 휘장을 찢어버리신 거예요 그 휘장을 찢으신 거예요 그걸 히브리스 10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제가 언젠가 이 말씀을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왜 아팠냐? 휘장은 그의 육체래요 이 말은 뭘까요? 아무나 하나님께 갈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너무 오시고 싶으신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건가? 아들의 몸을 찢어버리시는 거예요 휘장은 아들의 육체라 그 십자가가 바로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휘장이 크게 소리 지르시니 휘장이 찢어져 위로부터 찢어져 둘이 됐다는 표현 히브리스는 뭐예요? 그 휘장은 아들의 육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거 성수에 들어갈 담력이 있는 거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들의 몸을 찢으신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살길을 여셨어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에요 히브리스 1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 우린 거룩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합니까? 여전히 우린 죄인인데 근데 이런 거와 같아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그냥 보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우리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하다 거룩함을 얻어노라 이게 시제로 보면 과거 완료형이 이 말은 뭐예요? 이미 우리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제기하셔서 우리를 거룩하다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스 10장 17절과 18절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게 해요 근데 기억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시지 않는지 아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대성물로 드렸거든요 동물의 피로도 그 죄를 사하는데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의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왜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이것을 사하셨은 즉 이것을 사하셨대요 예수님이 이것을 사하셨은 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있다 없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막 고통주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막 전에 가서 자기를 탐복하는 거죠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또 성당 가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탐복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너희가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필요가 없다 왜요? 예수님이 완전히 그 죄를 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회계라고 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죄를 위하여서는 제사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 죄를 주님이 사해 주셨으니까 회계라고 하는 건 뭐예요? 깨달아지고 말씀 가운데 잘못된 부분들을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켜야 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 제사드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브리스 9장 12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염소와 송화자의 피로 아니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속죄, 죄를 속하는 것을 이루사 여러분 이것도 과거 완료형이에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우리 움직이는 교회가 확신 가운데 예배하고 확신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에서 4장 8절과 10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자유가 된다고 믿습니다 안다 진리를 안다라는 이 안다의 단어의 뜻은요 지식적 암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경험적 측면의 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경험한 자는 그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될 것이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내가 확신하느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례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끈을 수 없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영원한 속절을 이루셨습니다 거룩함을 얻어노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시브리스 13장 8절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신데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는 능력이고 그래서 십자가는 자유인 줄 믿습니다 이제 걔가 몸이 괜찮아서 좀 나누면 제가 어제 이렇게 사역을 가다가 사모님하고 사역을 가는데 뒤에서 차가 세게 박았어요 저희를 근데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모든 것이 순간이구나 정말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특별한 아픔은 없지만 또 물론 검사도 해야 될 건 있겠지만 제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 예배를 생각할 때 제가 산이한테 그랬어요 제 아들한테 야 아들아 너 아빠가 큰일 났으면 어떡할래? 제가 워낙 접조사고가 자주 나는 편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잘 안 하는데 어제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게 순간이구나 모든 것이 순간이다 여러분 이 순간에 대해서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특별히 우리 시원한 달 복음에 대한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지나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을 또 지나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에게 그 십자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6월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준이고 피가 기준이에요 스님 나에게 오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자꾸 내가 거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건 속임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위해 대성물이 되어줬잖아 의롭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영원한 속자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믿을 때 우리의 오늘의 이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겠습니까? 예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어떠함이 없는데 내가 거룩하다 말씀하셔서 감사하고 영원한 속자를 이루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동체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걸 믿고 확신할 때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예 예